제가 이런 거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? 여러분 지민이 생일입니다. 뭐했어? 뭔 얘기였어? 별 얘기 안 했어요. 이제 저하고... 아빠 케이크가 귀엽다. 이게 생일이라고... 어, sorry.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는 거니까? 그래. 곧 제가 찾아가겠습니다. 한 잔 해야죠. 형, 수염이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. 안 믿었어요. 자, 가볼게요. 끝이에요, 이게 형님? 근데 뭔가 색깔이 되게 여러 개 나와. 아, 이게... 트리트먼트로 해서 색깔이 잘 안 먹어서 다시 해야 돼요. 다시 해야 돼요? 탈색? I think so. 레시피피스. 끝이에요, 형님? 형님 축하하고. 사랑해. 예, 감사합니다. 나이스. 댄스, 댄스 하는 거 잘 보고 있어. 아, 댄스 했던 거? 아, 맞다. 그것도 얘기해 주고 하면 좋겠다. 네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갈게. 요즘 또 못 하고 있는데... 요즘? 뭐 하거든요? 난 못 하고 있다고요, 그거. 아, 못 하고 있다고? 네. 그거 얘기해 줘야겠다. 조만간, 조만간 같이. 그거 얘기도 못 하셨네. 네, 한잔 합시다. 오케이. 빠이. 빠이. Happy birthday. 네. 뭐 실수 한 잔, 안 돼? Happy birthday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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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就是... 감사합니다.